연료 분사량은 어떻게 조정됩니까? ECU가 인젝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시간이죠. 통전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플런저가 작동되는 시간이 결정이 될 거고 플런저가 올라가게 되면 유압이 내려와서 니들 밸브를 작동시켜서 유압이 앞쪽으로 연료가 앞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인젝터의 통전 시간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1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값에다가 나머지 기타 센서들을 전부 입력받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 제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센서의 보정 양으로 정밀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사량 플러스 각종 센서의 보정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앞바퀴에서 상하 상하로 위아래로 떨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상하는 우리 정적 불평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적 불평형과 관련된 용어를 우리 트램핑이라고 표현을 한댔죠. 그리고 만약에 좌우로 흔들리는 거 이건 동적 불평형이라고 한댔고 이걸 뭐라고 한다? 시미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자 141번입니다. 자 미끄러운 오면에서 가속성 및 손해성을 향상시키고 횡, 옆방향이죠. 가속도 과대로 크게 횡가속도 과대로 인해서 언더스티어 및 오버스티어링 현상을 방지하며 조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이거는 가속이 했잖아. 제동이 아니고 그죠? 가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TCS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잖아요. 뭐 제동이 들어갔다라면은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 VDC, ESP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가속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TCS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142번입니다. 유압 브레이크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잖아요. 제동력 증폭이 용이하지요. 베르 장치 놓아지고 증압이 용이해요.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이 적죠. 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달이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1번 선지와 같은 이유로요. 그 다음에 유압 회론에 공기가 침입하여도 제동력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이퍼록 베이퍼록 얘기를 했었잖아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43번입니다. 노면과 직접 조촉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모에 견디고 견인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러그 패턴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중 선회 할 때 옆방향 사이드 슬립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리브 패턴 이런 것들이 좋고 리브 패턴은 또한 수막 현상에도 굉장히 좋죠. 수막 현상을 하이드로 플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닿는 부분은 우리 뭐라고 한다? 트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드 안쪽에 벨트층을 브레이커 그 다음에 뼈대가 되는 데를 카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휠과 닿는 부분 휠의 링과 닿는 부분을 비드 그리고 호칭 치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사이드 월 트레드와 사이드 월 샤이를 뭐라고 한다? 숄더라고 이야기를 하죠.